미 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호 태풍 댄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해수 온도가 30도에서 31도로 매우 높습니다. 태풍이 27도 이상의 수온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현재 태풍의 위치는 해수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 하층과 상층 사이의 바람속도인 연직 윈드시어의 현재 약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태풍이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열대저기압의 특성상 대기 하층 고도 약 1.5km에서 빨아들인 공기를 상층 고도 12km 이상에서 공기를 원활하게 발산하면서 중심기압이 낮아지면서 상층에서 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6호 태풍 민들레는 결론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매우 좋기 때문에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6호 태풍 민들레는 괌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 해상에서 머물다가 29일 방향을 틀어 일본 열도로 향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괌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민들레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괌 서북서쪽 약 9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km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33km 강도는 강입니다. 민들레는 27일 오전 3시 괌 북서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뒤에 북북 서진하다가 28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1110km 부근 해상에서 초강력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북 서진하던 민들레는 29일 오후 3시 오키나와 동남 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에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축소된 뒤 일본 중부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북진할 전망입니다. 민들레는 30일 오후 3시에 도쿄 남남 서쪽 약 820km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기압은 93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 이동속도는 19km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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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